지난 12일 미국 조지아주 둘루스 한인사우나 주차장에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한인여성 살인사건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의자 이준호, 준현, 준영 삼형제가 부목사인 아버지와 성과대 지휘자인 어머니와 함께 출석했던 노크로스 제2교회 엠다민 목사는 아메리카케이에 삼형제의 아버지인 이 목사와 대화한 결과 준호를 포함한 용의자들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엠 목사에 따르면 이준호와 다른 5명의 용의자들은 한국에서 자생해 미국 LA 등에서 세계지부를 운영 중인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는 신흥 종교단체에 심취했고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조세희 씨를 한국에서 초청했습니다. 그는 이 목사 부부도 한국에서 방문한 피해자 조세희 씨가 집에 묵는다는 것을 알았고 집에 찾아온 날 식사도 함께 했다면서 얼마 후 조시가 금식을 시작한다고 해서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는 용의자들과 함께 지하실에서 그리스도의 군병 교범에 따라 금식과 기도를 했다면서 피해자가 금식을 시작하기 전 용의자들과 금식의 결과로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폭행 흔적에 대해서는 지하실에서 발견된 전투와 같은 신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군대식 훈련을 표방하고 있어 얼차려가 행해지기도 했고 몸을 때리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안찰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신을 불태웠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이단 의식 가운데 불길이 닿으면 회생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M 목사는 준호와 준현이는 2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이 목사 부부도 5개월 전 교회를 사직했다면서 평소 준호의 신앙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고 우려했던 일이 터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준호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에모리 대로 편입해 미디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각종 은사를 받았다고 말했고 영적인 지위 상승에도 관심이 많았다면서 그러다 나쁜 이단에 포섭돼 그리스도의 군병을 기른다며 동생과 친구들을 연루시킨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삼형제의 부모는 범행이 발생한 집 2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1층과 지하실에는 용의자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M 목사의 설명입니다. 이 목사는 서울대 자연과학계열의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2016년 조지하로 이민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제2교회 전도사로 일하다 2019년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M 목사는 함께 체포된 용의자 에릭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다른 한인 대형교회에 다니던 에릭을 친구인 준호가 우리 교회로 안내했다면서 이후 예배에서 영상과 음양 등으로 봉사하며 지난 5월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M 목사는 에릭은 8살 때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이모에게 입양된 시민권자로 조지아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연봉 8만 달러 이상인 직장에 취업하고 스완이의 콘도까지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했지만 4개월 전에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나타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불안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M 목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인사우나에 주차된 에릭의 제규어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에릭의 이모부, 즉 양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함께 체포된 이가원은 형제들의 이종사촌으로 미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막내인 준영이는 형들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아이여서 이번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일한 여성 용의자인 이현진은 이준호의 여자친구로 곧 결혼할 사이라는 것이 M 목사의 설명입니다. 아메리카케의 취재 결과 이현진은 중학교 때 둘루스의 한 기독교 사립학교에 조기 유학을 왔으며 제2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에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국 여권이 나왔으며 현재 복수국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 목사는 현재 많은 언론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단과 밀교에 빠져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고 갱단으로 처벌받는다고도 하는데 신중하게 수사를 지켜봤으면 한다면서 변호사가 선임됐고 곧 면회가 허용된다고 하니 청년들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인사회와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 교회와 관련 기업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이 목사 부부와 체포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